인큐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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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홍덕춘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평택에 있는 농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길 찾아온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볼파이톤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마리가 산란을 해서 그 산란한 개체의 나를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옮기는 과정까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아 그럼 먼저 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친구가 바로 볼파이톤 이라고 하는 애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애는 슈퍼블랙파스텔 파스텔이란 모프구요 일반적인 볼파이톤이랑은 다르게 무늬가 하나도 없고 새까만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오가니 옐로우 밸리 최근에 마오가니 파스텔 수컷하고 해서 알이 나왔는데 그 둘 사이에서 슈퍼마오가니라는 새까만 뱀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한 달 정도 뒤면 부활을 하거든요 얘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애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인기가 가장 많은 모프 중에 하나인 바나나입니다 이 개체는 바나나랑 정반대로 바나나는 완전 노라면 얘는 완전 까만 GHI 이 개체는 핀스트라이프 핸레드 아잔틱이란 모프고요 얘도 바나나 콤보 수컷이랑 붙여서 알을 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있는 볼파이톤을 모두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오늘 산란한 개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녀석이 오늘 산란을 한 토피노인데요 지금 물그릇을 다 쏟아서 난장판이 되어있는데 원래 뱀들이 산란 직후에는 이렇게 예민을 해요 알을 지키느라 지금 보시면 알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나와봐 몇 개나 나왔니? 미안 미안 지금 공격을 하려고 야 나와봐 뱀은 일단 이렇게 꺼내서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나왔네요 볼파이토는 원래 보통 초산의 경우에 4개에서 5개 정도 산란을 하고요 이제 연생이 많을수록 산란 개수가 많아지는데 지금 일곱 개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알 상태 정말 완벽하네요 슬러브도 하나도 없이 어.. 지금 생물방에 제가 와있어서 인큐베이터로 옮기기 전에 잠시 바닥에 코를 깔아놨는데요 이제 파이톤도 그렇고 모든 뱀들이 산란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나면 이렇게 알길이 단단하게 붙어있어요 근데 해외 영상 보면 이제 알을 다 떼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 스타일에 따라서 요거를 그냥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큐베이터에 넣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떼려고 하다가 그 떼려고 하다가 알이 찢어져서 알 하나를 날려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렇게 넣어놨는데도 잘 부화가 되더라구요 어.. 이제 인큐베이터에 옮기면서 이제 다른 개체들도 산란을 한게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! 인큐베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.. 이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제작한 인큐베이터구요 요거는 이제 거북이 알인데 어떤 거북인지는 부화하고 나면 따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. 이게 아까 보여드린 토피노가 산란한 알입니다 총 7개 보통 인큐베이팅 할 때 바닥에 까는 바닥재는 질석이나 펄라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지금 질석을 깔아놨구요 제 공통점이 부피에 비해 수분 흡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닥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에코어스를 사용도 많이 하는데 에코어스는 그 판매처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원예용 제품이 많아서 안에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곰팡이가 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질석이나 펄라이트를 사용합니다 네.. 여기 앞에 보이는 4개는 이제 어.. 아빠개체가 블랙파스텔, 엔치, 스파이더 그리고 엄마개체가 슈퍼블랙파스텔, 파스텔 그래서.. 새까만 뱀이 나올 수 있는 클러치에요 이제 한 3주정도 뒤면 부활을 할거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알들은 이제 초콜릿 콤보 초콜릿 헨네드 아젠틱이랑 초콜릿 헨네드 아젠틱을 붙여서 슈퍼 초콜릿 클러치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슈퍼 마오가니가 나올 수 있는 얘는 마오가니 클러치 슈퍼가 마오가니는 실제로 한번도 못봤는데 이번에 한번 잘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얘는 부화가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클러치는 이제 암커즌 레드 아젠틱이고 수컷이 바나나 모아비엔츠에요 그래서 이쁜 바나나 콤보들이 잘 태어날 것 같아서 바나나 콤보는 항상 꽤 많아서 기대되는거죠 네 이번에 아까 산란했던 알들이 유정란이 맞는지 캔들링하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어르실을 비춰보는 안에 혈관들이 잘 보이죠 건강한 유정면입니다 아 이거는 기존에 더 먼저 산란했던 클러치인데 오늘 방금 나온 알보다 혈관 관찰하기가 더 수월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비춰보고 있습니다 혈관이 훨씬 잘 보이죠 이렇게 네 방금 이렇게 인큐베이팅중인 알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빨리 부화할 클러치가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는데 부화할 때 그때 다시 부화하는 영상도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마무리는 제가 집에서 따로 기르고 있는 이쁜 별거북들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